오늘 이 시간 진짜 전략 다행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또다시 시장이 잘 갔어요. 하지만 이들 종목들 앞으로의 상승 탄력이 크지 않을 수 있으니까 다른 종목을 찾아보자 라는 전략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부분 오늘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제 인식을 이렇게 하면 돼요. 종합주가 지수가 여기서 백 포인트 더 올라요. 삼성전자 육만 칠천 원 육만 팔천 원 사서 몇 프로 먹을 것 같습니까? 그러게요. 한 삼에서 오 프로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 세상도 나올 거거든요. 다 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삼성전자 한 삼천 원 오천 원 빼갖고 한 지수 순간적으로 한 이천 오백도 붕괴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게 종목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성비라는 얘기를 계속 집중해요. 저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이제 매매 대상에서 제외해갖고 오히려 아이디 부품단. 그러니까 요새 이제 그동안 SNS 택이나 AD 테크놀로지나 그다음에 이제 소부장 쪽에서 아주 그냥 징글징글하게 못 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오히려 BH나 네페스나 이런 종목들 사놓고 기다려놓고 한 삼성전자 삼천 원 오천 원 오를 때 얘네들은 한 20에서 30%가 오늘 갑자기 그냥 순환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감각으로 저는 내년 1월 말까지 한번 전략을 짤 거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지금 시장에서 지수단을 제가 쳐다보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 이제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되는 부분. 심지어는 제가 겁쟁이 전략을 선택하시죠. 네. 지난 번에 참 인상 깊었던 단어였어요. 겁쟁이 전략. 이게 뭐 그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비트코인 관련해갖고 천만 원 딸에서 사서 이천만 원과 삼 요 이천 오백 만에서는 털고. 다른 한국 전략. 이게 완전히 상반된 전략인데. 여러분들 이 잘 가고 있는 비트코인 팔아갖고 이 무거운 한국 전략 사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간밤에 비트코인 정말 큰 폭의 조정을 받았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 저는 이 이천만 원 이상에서 싸우면 비트코인 여기서는 언제든지 마이너스 30에서 반토막도 될 수 있다라는 변동성을 감안하시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 한국 전략은 사놓고 발 뻗고 한 장 안 보고 한 1년 동안 잠잘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전략이 하나의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금년도 이제 12월 달 장은 냉정하게 그 헬츠펀드나 그 롱셋펀드나 그 성과급 받는 욕심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12월 중순 전까지 저는 그 이후에는 장은 배당락이나 내년 연초에 새로운 호흡으로 갈 것 같고 이 장을 유지한다 그러면 저는 12월 중순 정도까지 그나마 유지를 시킬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그림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알고리즘 패턴 로직인데 기계들한테 이 각도가 이렇게 급등한 종목도 이 점을 종목으로 생각하시고요. 이 패턴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으로 100% 이상 올랐거나 122격이 100 이상이 되거나 각도가 한 6, 70도, 70도 정도로 수직으로 그냥 급등한 종목들을 로직화시켜서 이런 종목들 샘플이 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종목들은 매도,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되냐면 급격하게 급락하면서 지그재그 파동두든지 122선까지 그냥 가람비 어쩔 때 흘러내리는 이러한 패턴, 여기 진단키트는 벌써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급등 종목들이 이러한 지그재그 패턴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가상화폐 두나무의 우리 기술 그다음에 또 비트원 비덴트 이제 이 그리프 한번 보세요. 매도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네. 이건 이제 여러분들 영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영역이고 스마트 투자자들 이제 전문 잘 빠져 엑시트할 수 있는 분 영역이지 야 이제 비트코인 올라갔다 해서 비트코인 관련 주 찾아오면 당연히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너무 많이 급등을 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초보자 투자자는 여러분들 대상 아니니까 괜히 여기에 잘못 갔다가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하루 만에 하정 가득 실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내 싸움의 영역이 아니고 아 비트코인을 미리 생각한 스마트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서 비트원은 한 3천 원 딴 비덴트는 5, 6천 원 사서 여기서 올려놓고 팔아먹는 구간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로직을 찾으십시오. 지금 수직으로 급락한 다음에 바닥에 기고 있거나 아직까지 잘 못 올라간 종목들. 아직도 그런 종목 많죠. 아이티에서 무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찾거나 아니면 새로운 모멘턴 종목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투어라든지 요새 현대백화 이런 걸 강조합니다. 저는 이런 거 사놓고 내년 칠 월에 뭐 있는지 아십니까? 뭐가 있나요? 도쿄 올림픽 있습니다. 열리게 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다들 부정적이 생각하죠. 그러니까요 아직까지도. 근데 저는 요새 코로나 확진하는 이 에너지 보고 작용 반작용으로 내년도는 정책적으로 중국과 일본이. 갖다 얘기해서 올림픽 이벤트를 경제와 연결돼서. 성대하게 열 거다 이런 상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어요 코로나19를 떨치고. 이런 주가들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지금 아까 비덴트나 비트코인 같은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일반적인 합리적 상으로는 말도 안 돼. 근데 주식시장은 그럴 때 스마트 투자를 사서 이 정책적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를 흐름을 추적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저는 거기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배분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전략을 또 세워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이제 파생시장이죠. 그렇죠. 지금 제가 이제 지수단을 쳐다보지 말라고 하는 게 가성비로 저는 매일 이거를 투투 매트리스를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올랐나 떨어진다 결과물을 갖고 우리 시장을 움직이는 외국인이 있다면 삼성전자 에스카인 딱 두 종목만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확장해서 20개 종목을 사진 찍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매수 에스카인 매수인지.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매도인지. 이 네 가지 세 상으로 나눠지죠. 그럼 매일 그 기상도를 이거 갖고 측정합니다. 그래갖고 오늘은 플러스 십 마이너스 십 변동 오늘은 원에이로 좀 올라올 것 같네 뭐 이러한 것들을 요 두 가지 에너지 갖고 보는데. 이게 이제 제가 내년 일월까지에 미리 그림을 그려놔 봤습니다. 네 두 달 동안 요 안에서 움직일 것 같아. 박수권에서 육만 오천 원 그러니까 이미 오만 육천 이 게임은 끝났다고 봅니다 삼성전자 이 에너지는 개별 종목 더블 움직임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육만 칠천 오백 원 기준으로 한 뭐 이삼천 원 뺐다가 이삼천 원 올랐다가 이 변동에 지그재그를 여러 번 만들면서. 옵션에서 한. 짧게는 백에서 크게는 천 프로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변동성 전략을 계속 유도할 거다 여러분들 요 날 기억나시죠 쫙 급등했다가 이 급등할 때는 외과 콜에서 이삼백 프로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요 육만 구천 오백 원에서 육만 구천 원 삼천 오백 원 빼면서 푸드에서 따블을 만들고. 그러니까 요런 형태를 한 두 달간 계속 볼 거예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육만 칠천 원 단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은 그냥 노상 구경만 하고 계실 겁니다. 7만 원도 살짝 넘을 그러니까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최하의 경우는 육만 원 초입까지도 흔들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주변 상황이나 여러 가지의 로직. 그러니까 하루 쏠림이 조 단위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변동일 때는 요번에 급등할 때 이조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급락할 때는 이조 매도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을 계속 유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투신이나 보험이나 연기금은 어쩔 수 없이 매도해야 됩니다. 연말까지는 투신 또 보험 이 내부 사정이 있기 때문에 매도해야 되는데 금융 투자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특히 앞으로 외국인들 삼성전자 단일 종목 사이즈가 하루에 300에서 500만 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 에너지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매일매일 변곡점 보시면서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선물 변동성은 크게는 340과 360 박스에서 350을 중심으로 5포인트 위아래가 한 만기 때까지 그냥 지그재그 파동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전략을 조절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실제 지금 요 안에서 쌓아오거든요. 252.5와 247.5에서 지금 쌓아오는데 이 빨간색 이 362.5 이게 2700이고 그 다음 335 2500입니다. 누가 어느 방향으로 결제되는지가 10월 10일이 이제 만기일이거든요. 거래일수 딱 보시면 이제 10일 남았습니다. 그러네요. 10일 동안에 삼성전자 변동성을 이용하는 게임이 계속될 거다. 그러면 시가상위 종목들은 그 안에서 투자 전략은 제가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시가상위에 가시려고 하면 네이버나 카카오가 낫습니다라는 전략도 세워드렸을까요. 근데 그 네이버 카카오도 수익률이 10에서 15% 나오면 챙기십시오. 연말까지. 그래서 그러한 각각의 종목마다 진폭이 다르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네요. 네 시장 변동성 장세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가운데 개별 종목들 순환매 장세가 또 이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백신 이슈로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종목들 거기에다가 신규 확진자 수가 급등하다 보니까 또 언택트 관련 주가 다시 한번 올라가기도 하고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는 그쪽은 매도하라고 그럽니다 이제. 이제 이게 저는 스페인 독감에 이게 전염병 모델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또 같이 극단적으로 확대되는 거 아니야 가만히 수치를 보시면 이제 끝나가는구나라는 걸 저는 이 수치에서 데이터를 보면 느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버텀업으로 시장을 보지 텁다운으로 보는 거 아니거든요 텁다운 보는 거 보면 뉴스나 팩트에 우리가 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수가 급등하니까 이제 그쪽 관련된 종목들을 집중해야 되겠다 하는데 결론은 저는 오히려 그쪽은 매도하라. 네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이 데이터 앞으로 저는 지금 국면이 내가 요 국면 제가 화살표 요게. 그때리기 위해서. 이 때가 사월 달에 이제 구백 명이 최고치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잔잔해지죠. 이게 이제 전염병 모델이라는 게 대중소로 움직입니다 스페인 독감도 그렇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봐야 되고요 이제는 백신이 투여가 될 겁니다 십이월 달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면 공포겠지만 한 번. 겪었던 게 두 번 오면 또 이 체감은. 크거든요 근데 수치 데이터를 가만히 보시면 이제는.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지금 준비하셔야지 이제부터 코로나 해갖고 이쪽 관련된 종목들을 하자 오히려 투자가 엮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염병 모델 스페인 독감 그 전염병 케이스를 보시면 오히려 오히려 그쪽 관련주들이. 이것 때문에 오른 다음은. 저는 금년 안에 매도하고 내년도는 코로나 이후의 세상과 연결된 종목들을 찾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종목별 순환매 속에서 어떻게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건가요. 끌개를 전 중요하게 끌개 끌개라는 게. 그 우리 투자자라 이렇게 심리가 막 그 눈에 콩커풀 씌게 해갖고 심장이 막 뛰게 해서 막 사게끔 만드는. 이슈들. 이슈들. 그런 이슈들. 네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그 지금 여러분들 눈에 코로나 관련된 게 보이시죠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시간을 5일 단위로 끊어갖고 11월 16일에서 12월 26일에 시가 상위 종목들의 사진을 한번 찍어서 비교해 보시죠. 딱 세 가지가 딱 딱 나옵니다. 엘지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네 이차 전지네요. 딱 테슬라 연골고리입니다. 옆에 보시면 삼성은 그다음 다른 종목들은 그냥 다 쏘쏘예요. 그런데 요 세 가지가 그 사이에 그나마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이 좋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테슬라인데 그러면 이제 고민해야 됩니다. 테슬라 연골고리가 막 그 추가적인 에너지가 나올까 저는 이쪽도 매도자. 아 지금이요 매도하자. 예 왜냐면 이 테슬라를 보시면. 9월 초에 고점 찍고 500불을 찍고요. 지금 거의 58일 동안. 300 그러니까 스마트 400불 아래서 사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500불에서는 저는 차익 실현 과정 이게 이제 천슬라 해갖고 1000불 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전망 있죠. 예 그거는. 한 1년 지나서 좀 판단하시고요. 그 사이에는 저는 500 50에서 600 사이에서는 한번 걸릴 거다라고 보고 또다시 500을 한번 검증할 거다라고 봅니다. 이유는. 주변의 에너지 갖고 제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외에 중국의 이쪽 관련된 또 3대 전기차 종목들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올랐는데 말이 많더라고요. 이게 비바이디입니다. 대단하죠 비바이디 이거보다 더 대단한 종목이 있습니다. 디오입니다. 이거는 헐 아닙니다 그냥 헐. 그리고 샤오펑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주들이 다 중국 텐센트 알리바바 매니안. 이게 다 중국 연골골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쪽은 이제 그 매도 전략을 세워드리는 이유는. 다리 기우면 차면 기울어지게 되는 자연적 현상이 이제 차익 실현 연말 연초에 제가 아까 해치펀드 성과급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종목 포트 갖고 있는. 어떤 펀드들이 그냥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포트 리밸런스이라든지 차익 실현하고 자기 상급 받고 다시 한다고 하면 내년 연초에 다시 작업을 하지 지금 십이월 일월 달에는 그 부분도 투자해서는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다른 쪽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쪽이요? 아마존 아마존 요즘 고점에서 좀 쉬어가고 있었는데요. 애플 연골고리 아마존 연골고리. 오히려 이쪽을 들여다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게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우리가 이 월 달에 이제 여의도에 파크 원이 현대백화점이 열립니다 그때까지 한번 현대백화점 놀러 오시고 현대백화점 주가 사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연골고리로 최근에 이러한 코리아 센터가 거기에 이제 뭐 연결되고. 종목이라고 한 번 급등하지 않습니까? 직구와 관련해서 아마존. 근데 이날 제가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무상진자 상장 전에 한번 털 그러면 지금은 사십 구천 원 따는 사도 돼요. 요렇게 그리고 에스넷 이런 정책 연골고리나 그다음에 또 하나의 시간 관계 때문에 요 부분은 또 설명을 못 하겠는데 얼마 정도까지 하십니까. 그래도 조금 더 해 주시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이 전략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쌍순환 전략. 이게 이제 단순하게 공장에서 시장으로 정의하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그럼 시장이 한국 시장 일본 시장 중국 시장을 연골고리가 나와요. 그리고 제가 뚱따지같이 지금 도쿄올림픽 이천이십이 년대는 중국이 동계올림픽 합니다. 여기서 밀어붙이겠네요. 이런가. 예. 정책적으로 밀어붙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빅딜에서 스몰딜 얘기가 많이 나올 거고 요번에 왕위 부장이 동계 이 도쿄올림픽 우리 중국 동계올림픽 이 연결해서 경제적으로 시장을 만들어갖고 내수난 쌍순환 전략에 정책적으로 해서 이제 미국도 다자주의로 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 틈새를 이용해서 중국 굴기 전략을 강화시킬 거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와 연결되면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일 년 동안 큰 그림으로 집중하시는 게 금년도 그 코로나 관련 주. 에너지와 비슷한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오히려 이쪽을 들여다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관련된 종목은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알아보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